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2000명 증언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서 만남과 대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늘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늘 열려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윤 대통령을 향해 전공의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.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